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로스앤젤레스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Weekend Review and Week Ahead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주에 가장 미국과 세계가 큰 관심을 갖고 본 이슈는 역시 중국이 대표를 북한에 보냈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레이티스트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국 언론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북한 언론도 마찬가지 중국과 북한에서 나오는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를 하는 미국 언론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가서 결국은 북한과 중국은 아주 오랜 우방이라는 그 같은 것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우방의 관계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핵무기의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과 금요일 어제 중국 대표가 북한에 도착을 했으니까 아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기 때문에 어떠한 워싱턴의 메시지도 북한 측에 중국이 전달하지 않았을까 또 전달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 나온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북한과 중국이 사이가 나쁜 것으로 세계에서는 인식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우방을 확인했다는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 자체가 뉴스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 특사가 오늘 당장 북한에서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좀 머물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더 오고 갈지 그리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는 항상 그 북한 일은 그렇잖아요. 끝에 가봐야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오늘 내일 지켜보게 될 이슈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는 중국 특사의 북한에서부터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한 것에 대한 반응이 나오기 전에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금요일이었었죠.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핵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뜻이 없다.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제네바 주제의 유엔 북한 대사 한대성 대사를 로이터통신이 인터뷰를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북한은 뭐 초질관입니다.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를 보고 그 군사훈련을 끝내기 전에 우리는 뭐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미국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대통령 또 그 밖에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또 대통령과 뜻을 좀 같이 강성 쪽으로 가고 모든 테이블이 다 언더테이블의 옵션이 다 있다고 하면서 선제공격 내지는 예방공격까지를 얘기하는 사람들 하면은 CIA 국장이나 아니면 그 맥마스터 HR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있고 그에 비해서 조금 온건한 스타일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인데 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말을 탁 트위러 등을 통해서 던질 때마다 약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세계나 그 미국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이들의 노선을요.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북한이 어떠한 것에 있어서 그 입장을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바꿔준다면 그러면 그 대화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맥마스터 국방장관도 엊그제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의 희망사항이지 북한은 미국과 대화할 뜻이 없다. 오히려 이제 북한에서는 지금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하느라고 너무나 신경을 그곳에 다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선제공격이라던가 불과 분노와 화염이죠. 파이어 앤 퓨리 발언 등등을 하고 또 가끔 가다 김정은을 마치 정말 세계 지도자가 쓰는 것 같지는 않은 단어와 표현으로 트윗에서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기질로 그 혼자의 손가락에 핵단추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연방상원에서 심의가 되고 있고요. 한 번도 걱정할 일이 없었던 것을 미국의 연방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1946년도에 미국의 핵에너지법이 만들어져서 그때는 구소련과의 사이에서 너무나 강성인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인들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핵단추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관장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하지 못하고 부통령, 국방장관, 국무장관 세 사람의 중요한 포지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의견일치를 볼 때야만 핵에 대한 사용 권한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관되는 것이라면 아시아 방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과를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대로 뜻대로 쌍중단이든가요, 프리즈 투 프리즈, 동결을 위한 동결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인정을 하고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같은 말을 하고 몇 시간 뒤에 중국의 외교부에서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질문을 받자 중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미국이 한국과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중지를 하고 북한도 핵 개발이나 핵 테스트나 핵무기 파는 것 이런 것을 중단하는 일단 중단하는 쌍중단 그게 이제 가장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하는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 맞는지 중국이 말한 것이 그들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해석에서의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프리즈 투 프리즈 포 프리즈 상중단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셈이죠. 무역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나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박스를 제외한 주요 언론들은 무역에 있어서 성과가 있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장기 계약이거나 계약이라기보다 중국과는 그게 MOU이기 때문에 양해 각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에 비해서는 그다지 큰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 또 이제 분명한 것은 지금 이번 아시아 방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세계 각 나라와 다국적인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양자 무역의 틀로 새로 잡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정책 방향이 미국의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겠으나 뭐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니까 모르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세계의 슈퍼 파워 자리를 중국이 넘보고 있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중국에 넘겨주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이 무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아무리 처음에는 무슨 의뢰계에 갑질하는 그런 국가처럼 뭔가를 조금씩 받아낼 수도 있겠으나 언제까지나 무역이라는 게 윈윈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아메리카 포스트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고 남이야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고 그리고 설령 중국이 미국에서 테이크 어드밴티지를 하더라도 미국을 이용을 해서 뭔가 득을 보더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이용했다면 뭐가 나쁘냐 그런 식으로 미국도 모든 것을 미국에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또 몇 시간 뒤에 베트남에 가서는 미국이 이용당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오바마를 포함한 과거 행정부에서 중국과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요 물론 어떤 때 무역에 있어서도 양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숫자상으로 뻔하게 손해보면서도 손해를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것을 취하는 거죠. 무역 이외의 다른 것에서 협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 정도 손해보는 것은 충분히 견딜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지 손해보지 않겠다 그런 고립주의 같은 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무조건 잘한다라는 그런 확고한 입장, 지지 바탕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몇 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아시아 방문 성과를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언론은 전반적으로 일본은 살살이처럼 미국에 비유 맞췄다. 한국은 품위 있게 트럼프 대통령을 대했다. 중국은 뭔지 잘 모르겠어 하는 시기예요.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사진 찍은 거 보면 주머니에서 손도 빼고 하는 척 했지만 진심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필리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통수권자가 나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오더를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고 노래를 했는데 그 부분은 꼭 화기애애한 그런 장면이었다라기보다는 미국에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굉장히 어색하다.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의 오더를 받고 노래를 해. 그것도 필리핀처럼 수천명의 국민을 마구 사형시키는 대통령이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아시아에서의 방문에 대해서도 잘 지내자고 하는데 잠깐이라고 하지만 서로 무슨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는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에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아시아 방문이라든가 북한 이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은 미치광이 늙다구리라고 우리의 북한의 입장에서 노동신문 사설이요. 김정은을 모욕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관련해서는 좀 부드러운 성향을 갖고 있는 렉스틸러스 국무장관을 강성인 CIA 국장으로 교체한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미국 시민이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으로 넘어가다가 연천 그쪽에서 이제 주민이 신고를 해서 체포됐잖아요. 추방한다고 했는데 추방 이미 당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렌스, 브루스, 바이언, 제가 바이런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었어요. 방송에서 시인 바이런의 이름이 아니라 바이언이라는 루이지아나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그야말로 총성을 속으로 총설공과 실제로 총을 다섯 발, 여섯 발 맞았다고 하잖아요. 복부와 어깨와 팔꿈치에 그리고 수술받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의식을 회복하지는 않은 것 같죠. 그리고 27cm 길이의 기생충이 몸에서 여러 마리 나온 것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너무 그런 일이 아직도 현대사회에서 있어?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는 한국의 국정원장이 두 명이 세 명 가운데서 구속된 것이 미국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결국은 청와대에 뇌물을 줬다는 혐의인데 그렇게 따지고 볼 때는 미국에서 FBI 국장이 대통령에게 뭐 매달 얼마씩을 돈을 지불을 했다는 FBI의 비밀 자금으로 돈을 갖다 바쳤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런 일이 한국에서는 있어? 하고 보고 있고 뉴욕타임즈의 최상훈 특파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의 관계를 뿌리뽑기 위한 의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청와대와 국정원 관계를 뿌리뽑는다는 것은 국정원이 국내 정체에 개입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의 국정원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구속하지 않은 것까지도 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구속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미국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면서 안기부였을 때부터도 국정원은 여러 가지 일들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든가 도청 또 뭐가 있죠? 사찰 등등 북한 간첩으로 몰아서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그래서 전임 행정부들도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을 계약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지금 징역형 받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가 UCLA의 농구 선수들 세 명이 뭐 루이비통 스토어가 한 군데가 아니더군요. 여러 군데서 뭐 선글래스 등을 훔치다가 결국은 그게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떤 얘기도 하냐면 지금 중국에 미국인이 갇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과 몇 개월 동안 연락도 하지 못하고 등등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중국에서 분명하게 법을 어겼고 하는 이런 미국 젊은 농구 선수들에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별대우를 한 것이다 하는 생각들도 하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제 17살, 18살, 19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러에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했다가 또 감사하다고 기자회견으로 하니까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감사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도 며칠 동안 미국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 정말로 지금 미국의 여러 분야를 흔들 수 있는 그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스캔들이 빅 아주 휴주한 스캔들이 하나는 지난 주말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틀 오늘 사흘째입니다. 먼저 알라바마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알라바마에서 너무나 너무나도 보수적인 전에 그 법원 알라바마 대법원장도 두 번 지냈고 그리고 두 번 쫓겨났고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법이라는 게 보금주의의 상당수가 너무나 좋아하는 뭐 십계명을 늘 외우고 붙여놔야 되고 벽에 그런 것 그것을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라는 뜻으로 그게 이제 십계명을 내리라고 했는데도 내리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한 번 쫓겨났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연방대법원이 주의 대법원보다 위니까 그 연방대법원에서 동선결혼에 관한 어떠한 것을 판결을 했는데 이 알라바마 대법원장으로 지키지 않은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쫓겨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는 이제 이 후보가 굉장히 보금주의를 강조한다는 것과 그리고 보금주의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어떠한 좀 인생에 있어서 위선이 있다. 이 후보뿐만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빅 이슈였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후보에 대한 입장이 큰 이슈가 됐는데 왜냐하면 연방 상원에 나가는 이 로이 모어라는 후보가 지금까지 그 사이에 더 나왔는지도 모르겠네요. 몇 명이죠? 이제 숫자도 잊었어요. 6명 이상이에요. 결국은 10대 소녀들을 30대 넘어서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까지 했다는 것이 너무나 그 증언이 확실하게 거의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지지자들 빼고는요. 뉴스를 좀 알고 아니면 정치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지금까지 나온 진술이나 보도로 그가 그런 일을 했다고 믿고 있는데 그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전국 공화당은 이 사람이 너무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와도 별로 공화당이라든가 이런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차라리 이참에 그가 후보에서 사퇴하고 다른 사람을 민주당 후보와 싸우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워낙에 엘라바마주가 공화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지금도 후보가 바뀌면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알라바마주에서는 이 사람이 보금주의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라바마주의 정치인들도 이 로이그 모어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유권자는 워싱턴포스트가 제일 먼저 보도했는데 그 같은 그 뉴스를 가짜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믿으면서도 가짜라고 믿고 싶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로이 모어의 아주 지독한 보금주의를 강조하는 것을 상당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에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뉴스를 잘 텔레비전을 잘 못 봐서 모른다고 하고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큰 이슈를 다 브리핑을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하지 않는다면 브리핑을 해야 될 참모가 직무유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텔레비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CNN이 다 방송되는데 해외에서 그거를 못 봤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 와서도 아시아 순방에 관한 기자회견을 할 때도 기자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 분명하니까 질문을 한 개도 받지 않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대변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나오면 뭔가가 조치가 취해져야지 된다. 이 정도는 얘기했지만 한 번도 그 좋아하는 트윗에서 로이 모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사이에 지금 알라바마주의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팍스 뉴스의 여론조사에서도 한 8포인트 정도 앞서간다는 것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꼭 민주당 후보가 12월 12일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 스캔들이 있는 로이 모어 후보를 이긴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 로이 모어 후보가 이제 후보의 부인이 나와서 후보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알프랭크니라는 그 코미디언 출신의 또 코미디 그 시나리오도 썼고 세르데이 나잇 라이브에 그랬던 그 알프랭크가 이제 한 10년쯤 됐는데요. 상원의원이 된 지. 상원의원이 되기 전에 군 외문 공연을 가면서 지금 ABC 텔레비전에 라디오에 여자 뉴스 앵커를 하고 있는 여성과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그 스크립을 쓰니까 그 스크립에 키스하는 게 있다 해서 그 당시에는 이 여성이 뉴스 앵커는 아니었어요. 뭐 팍스 스포츠 같은 데서 커멘테이터 하고 했거든요. 팍스 스포츠원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제 뉴스 앵커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그 스크립에 따라서 위문 공연을 해야지 된다 하면서 그래서 리허설 하자고 키스하자고 하면서 짙은 키스를 했고 잠잘 때는 가슴에 이렇게 손을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중에 그 사진을 보고 너무나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진도 전하고요. 그런데 이 여성은 이미 그때 플레이보이의 모델을 여러 번 했었고 벌거벗은 모델도 했어요. 수영복 입은 모델들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한 번의 키스가 또 너무나 너무나 모욕적이고 모묘감이고 10년 내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알프랭큰이 처음에는 내가 그 사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러나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의외의 윤리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결국은 이 여성에게 개인적으로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상원에서 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상원이 민주당이 공화당의 52명에 비해서 48명밖에 되지 않는데 한 명이 또 나가고 거기에 만약에 공화당이 당선되면 민주당으로서 너무 큰일이고요.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로이 모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이 알프랭큰에 대해서는 이름이 프랭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랭큰스타인 알프랭큰스타인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진에서는 그의 손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팍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그대로 다 보도를 하고 있고 이 사람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윤리의 실종인 거죠. 미국이 여러 가지가. 보금주의 신자들도 그렇게 그런 일이 스캔들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사람을 지지한다고 하고 의회의원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아주 정말로 큰 위기인 것이죠. 이 위기에서 아무튼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이에 뭐 실베스타 스텔론의 스토리 16살 소녀를 뭐 40살 때 영화 라스베가스에서 촬영하다가 같이 호텔에 가서 아니 여학생이 먼저 15, 16세 소녀가 먼저 호텔방에 들어가 있었죠. 옷을 벗고 그리고 또 뭐 자신의 바디가드가 나와서 함께 세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뭐 등등의 얘기 본인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도 필체어에 타고 다니는 지금 그 인생의 만련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재선 때도 사진 찍을 때 공개석상에서 사진 찍을 때 뒤에 이렇게 여성의 손 자신의 손이 여성의 엉덩이 아랫부분에 가 있었다던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미국은 이 이슈 때문에 정말로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지금 90년대부터 시작됐던 여성에 대한 그 섹스 스캔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빌 크린튼 전 대통령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니타 힐 교수 그 당시에는 교수가 아니었고 클리얼런스 토마스라는 얼마 전에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몇십 년 만에 그 판결하던 도중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을 했고 다 그 다른 인종들 사이에서 흑인 클리얼런스 토마스는 한 번도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될 때 아니타 힐이 본인이 클리얼런스 토마스와 일을 하면서 그가 힘을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성추행을 했는가 하는 증언을 했었던 때가 1991년도였습니다. 그때 아니타 힐이 정말 욕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도 흑인이면서 흑인 연방대법관이 나오는데 그 사람 상원 청문회에서 끌어내려질 수도 있는데 그런 증언을 한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 클리얼런스 토마스는 연방대법관이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성희롱이라는 것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알려지기도 했고요. 여성들이 겪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빌 크린트는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성추행당했다 희롱당했다 강간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뭐 힐러리 크린트니 스탠바이 그의 옆에 서서 뭐 여성들에게 비난을 하고 또 많은 민주당의 여성들 글로리아 스타인엠 같은 여권주의자들도 지금 우리는 민주당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여성들이 지나치다던가 거짓말을 했다던가 하는 식으로 많이 몰아쳤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많이 이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이슈가 과연 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이슈였는가 이것과 구분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이라든가 희롱이라든가 완전히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아주 불편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뭔가를 그 대가로 너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다 성립이 돼야지 되는데 대가로 뭐를 해주겠다 도 될 수 있지만 물론 너를 이 힘으로 너의 자리에서 해고시킬 수도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협이 되기도 하고요 지속적이어야지 되고 아무튼 그런 환경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법적으로 충족이 돼야지 권력 남용으로 대통령을 이제 그 자리에서 당시에 내려뜨릴 수 있어야지 되는 요건은 권력 남용을 했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는 달리 윤리적으로는 소위 여권주의자라는 여성들이 이제 그런 때에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눈감았다 하는 것이 지금 다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다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정치환경 같은 것을 바꾸는 여성들도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우려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시점이 되고요 점점 빡빡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 정도면 서로 용서해주고 관용이라는 것이 통했는데 이제는 전부 잣대로 재야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항상 그 성으로 리버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헐리우드의 한 프로듀서 프로듀서 제작자 때문에 나온 얘기잖아요 시작됐잖아요 요즘에 다시 합의 와인스틴 때문에 그런데 헐리우드 그러니까 아하 하면서 이번에도 아이프랭큰이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아하 민주당 너희 또 그랬지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공화당인 엘라바마의 상원 후보 로이 모어 후보가 곤란했기 때문에 봐라 민주당도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이상하게 외도를 한다던가 외도 정도가 아니라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다가 아주 와이프를 처참하게 막 차버린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꼭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공화당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동성결혼 같은 그런 경우는 본인이 의회에서는 동성결혼에 막 큰소리 높으면서 반대하고 나서도 나중에 알고 보면 본인은 동성애자더라 이거는 이제 공화당에서 그런 의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미국의 그 성 이슈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과 연관된 것 이것도 이제 그 미국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세금화는 간단히만 말씀드리죠 지금 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얘기하는 특히 이제 법인세가 많이 거치니까 법인세를 낮춰서 그 사람들이 법인세가 높아서 해외에서 일했던 것을 미국에 가지고 오게 해서 이제 세금도 내게 하고 돈 벌면 일자리도 만들게 하자 하는 기업 세금을 35%에서 20%로 내리는 이 안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개인들 세금도 조금 그 혜택 보는 내리도록 그런 것이 하원에서는 통과됐고 상원의 소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됐는데 계속 그 이것을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초당적인 기구에서요 분명히 중간 클라스가 아니라 그 큰 부자들이 도움을 많이 보고 그리고 사업체들도 그냥 일반 스몰 비즈니스라든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기업보다는 아주 대기업이 큰 덕을 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강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상원에서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적에 따라서 충분하지가 않다 보통 중간층 가정을 위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모든 정책이 그러나 정책이 포커스를 두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정도는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이고 그런 것으로 정부가 이끌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분명하게 이번 세금개혁안은 부자들이 많이 득을 보는 안이지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해를 보는 안이고요 중간층이 많은 덕을 보는 안은 아니고 그리고 중간층의 경우는 몇 년 지나면 세금이 지금보다 오히려 오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기업세금은 20%로 한번 하고 영원히 픽스시켜놨기 때문에 영원히 낮은 세금률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돈과 관련돼서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한국언론에서는 어제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지 제가 아직 리뷰를 못해봤습니다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아주 긴 내용 뭐 한 영화는 2시간 30분인데 영화를 두 편이나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직까지 한국뉴스는 리뷰를 못해봤어요 오늘 그 위크헨드 리뷰 위크헤드를 준비하느라고 미국뉴스만 리뷰를 해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뉴스를 리뷰하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제가 어제 정규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전했더군요 트럼프 오션 클럽 이라는 것이 파나마에 있는데 이 트럼프 오션 클럽이 뭐 호텔도 있고 컨더미니움도 있고 뭐 그런 아주 파나마에서는 70층짜리기 때문에 남미에서는 그야말로 뭐 원업돌 파이브 손가락 안에 드는 고충 빌딩에 속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1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잖아요 뭐 지난 3년 동안에 1억 4천만 달러 보통 이렇게 큰 것이 오픈될 때 몇 년 동안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그만큼 벌었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벌었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반카의 베이비로 이반카가 다 이렇게 해서 이반카를 위해서 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MBC와 로이터가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것인데 오늘 보니까 영국의 가디안이 그대로 인영을 해서 똑같이 이것을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도널 트럼프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그가 텔레비전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부동산 재벌이었고 특히 텔레비전이 이게 아이러니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어프렌티스라는 유파이어드 하는 그 프로그램이 MBC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번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을 MBC가 로이터와 함께 심층 취재를 해서 유럽도 가고 파나마도 가고 다른 여러 나라의 검찰 측 또 부동산업자 누구나 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것을 보도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트럼프 오션 클럽 이라는 것을 개발한 주체는 트럼프 파운데이션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래요 돈을 직접 본인도 많이 대고하는 것은 안 합니다 돈은 어디서 다 끌어와요 정말 그게 사업에서의 큰 재주죠 지금 뭐 캐나다의 호텔도 그랬고 다른 나라의 해외에 그리고 트럼프 오션 클럽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에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이제 카지노로 크게 망했잖아요 밴클럽시 하고 그리고 다시 한다고 아 이 트럼프 오션 클럽에도 카지노가 있습니다 미국의 처음이죠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카지노로 돈을 벌고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개발도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고 관리도 트럼프가 다 한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방식은 항상 그런 방식이에요 돈은 남의 돈으로 그리고 이제 그 관리하는 것도 이제 딴 사람 보러 관리를 하게 하고 커미션을 받는 거죠 본인은 지어서 지어지면 트럼프라는 이름값 받아 또 그것을 콘더미늄을 분양하면 분양시켜서 한 유닛당 얼마를 돈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타워가 트럼프 오션 클럽이 지어지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가디안의 보도입니다 밤만 되면 켜져야지 불이 꺼지고 식당도 안 되고 아주 어두운 타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콘도를 산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러시아의 갱스터 마약 딜러 돈 세탁하기 위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여기를 통해서 돈 세탁을 하고 트럼프는 그 거기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디안이 지적을 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워싱턴이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본인은 정치에 있어서 참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본인이야말로 마약 딜러 갱스터 이런 그 관련자들과 부패의 고리로 돈을 벌고 있다면 이것을 미국의 법적인 해석으로 보면 불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텔이 처음에 지어지고 또 콘도를 유닛을 분양하고 할 때 이방카가 직접 선전 비디오도 나오고 지금은 도망자로 부동산 사기 혐의로 유럽에 도망쳐있는 그런 브라질의 전에 자동차 세일스맨이었던 사람을 만나서 비싸게 팔게 등등 또 콜롬비아에서의 마약 딜러 같은 사람들도 트럼프 타워 이쪽에서 유닛을 사고요 트럼프 오션 클럽에서 수많은 러시아 브로커 등등 범죄자들 돈이 트럼프 오션 클럽에 많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게 가디언의 보도입니다 가디언은 MBC와 로이터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본인들도 영국 언론이니까 영국 언론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집어넣었거든요 이 기사에 그렇게 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돈과 연관돼서 지금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세금 공개를 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이슈는 지금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그 정도를 밟으면서 살아온 사람보다는 좀 아주 터프하게 살았던 사람 또 시골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 확실한 매너라든가 또 사람들이 살아가야 규칙이 뭐다라는 그 관념에 있어서 교육을 많이 그 관념에 있어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인간으로서의 사람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낮은 그룹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불찰 내지는 알고도 눈감은 거죠 그게 하나 두 개 케이스가 아니고 그 70층 짜리의 남미에서 뭐 최고로 크고 높은 빌딩 가운데 하나에서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어떻게 본인이 모르겠어요 사업가인데 척하면 눈 감고도 다 보이는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실 전해드립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지만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 그 숫자를 아직까지는 누를 수도 있을 만큼의 강한 힘으로 수적으로는 적지만 지지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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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뭘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네 위클리 리뷰를 여기서 마칠까요 여기서 마치고 그럼 위크 어헤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위크 어헤드는 뭐 대체적으로 좀 리뷰를 해드리는 짧게 리뷰를 해드리는 정도로 그게 정석이겠죠 일단은 뭐 지금 민주당의 여성 아침 라디오 뉴스 앵커로부터 예전에 성희롱 당했다라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한 R. 프랭큰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을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명시킬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예전에도 두 명 공화당 의원들 제명당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얼마나 더 많은 공직자가 떠나갈 수 있을까 이제 저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이런 형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다음 주에 지난번에 이번 주였었죠 민주당의 캘리포니아주의 하원의원이 내가 공화당에서 한 명 민주당에서 한 명 알고 있다 누군가 여성을 성추행한 사람을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화당에도 있죠 누구나 다 인간사회에서 있는 일인데 지금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또 다음번에 나올지 이게 참 문제고요 알라바마주의 로이 모얼 후보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는 지지율이 얼마나 내려갈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도 알라바마 사람들이 더군다나 자신을 지지하는 보금주의자들이 모얼 후보를 지지하는데 내가 지금 지지하지 않기도 애매하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이 되고요 그 사이에 또 이제 연예계에서 정치계로 왔다가 군 멤버 가운데서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만 5천 명 정도의 군인이 2016년도에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을 당했다 지금 이런 기록도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 문제가 군까지 퍼질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죠 지금 대통령도 17명이 되군요 제가 엊그제 11명 여성에게 고소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고소는 11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소를 하지는 않고 그저 그를 비난하는 정도까지 합쳐서 17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숫자가 많으면 이제 숫자도 기억하지 못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부 이 17명 여성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ABC의 월드뉴스 투나잇 보니까 완전히 특집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금은 R. 프랭큰 의원을 프랭큰스타인이라고 트윗했지만 17명 이상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요 파워 게임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아직 파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파워가 있습니다 가장 많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현재 그 시간적으로 파워가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을 보호할 확률이 높고요 그런데 그런데 그 세상 일이라는 게 아무도 잘 모르는 곳으로 흘러가는 게 지금 미투 무브먼트라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성들이 나도 나도 겪었어 나도 당했어 하는 이 미투 무브먼트에서 뭐가 나올지 누구를 지금 겨냥해서 나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뉴스 굉장히 주목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저는 계속 정말 요즘 과외 공부를 많이 해야지 돼요 팔로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나오기 전에 많이 전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확실하지도 않은데 일일이 그 팔로업을 하면서 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이게 주목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도 못 드렸는데 트럼프 주니어가 아들이 이제 위키릭스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그 부분까지는 전해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역시 쿠슈너도 위키릭스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이것을 의회의 증언에서 나는 위키릭스와 접촉한 바가 없다고 거짓 증언한 것이에요 의회의 증언은 그 당시에는 자발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고 하니까 서로 이제 좋게 좋게 갈 수 있는 부분까지 간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대통령의 사위이고 지금 백악관의 자문인 이 쿠슈너도 선거 기간 동안에 위키릭스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이게 전부 위키릭스는 러시아에서 민주당에게 나쁜 그런 자료를 넘겨받아서 폭로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위키릭스와 캠페인 진영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상원 법사위원회 리더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위키릭스와 접촉을 하고도 접촉하지 않았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러시아 사태는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측에서는 페이크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페이크 뉴스인데도 FBI에서도 조사를 계속 나중에도 했었다라고 하지만 FBI에서 왜 조사를 하겠어요 FBI가 그래도 FBI인데 이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따로 계산할 문제지만 그리고 그 영향을 미쳤다 미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을 물려내라고 물려내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고도 할 수 없고 많은 사람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니까는요 그러나 다른 나라가 미국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는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상원에서도 하원에서도 다 추적들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위키닉스와 코슈너도 대통령 사위도 접촉을 했다 하는 이 문제도 지금 다음 주에 이슈가 될 텐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후보 자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언제 뭔가를 알았다면 언제 그것을 알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한 가지 분명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끝나지 않는 힐러리 클린튼에 대한 트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도 지금까지 56번 지금 힐러리 클린튼에 대해서 투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다음 주에 발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주 뉴스를 하면서 뒤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전해드렸었어요 잠비아와 짐바부에서 앞으로 코끼리 사냥을 하고 상어를 들여올 수 없게 한 것을 없앴다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너무 잔혹하기도 하고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을 보호한다는 차원이기도 하고 뭐 가서 사빠리 사냥까지 즐겼으면 됐지 전리품처럼 상어를 뚝뚝 뜯어가지고 가지고 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트윗에서 이것을 또 바꿔버렸네요 일단은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최종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아직 조금 더 검토를 해야지 되겠다 오바마 시절에 오바마 시절에 오바마 시절에 있었던 코끼리 상어 뿔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 아이보리 무역이 대단하잖아요 물론 잠비아라든가 짐바브이에서 지금 아 우리 충분히 코끼리 사냥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워낙에 요즘도 보면 알지만 이 짐바브이에 같은 곳이 뭐 사냥업계도 부패에 부패를 한 겁니다 돈 많이 주고 사람들이 가서 미국 사람들이 가서 아주 그 즐겁게 코끼리 총을 그냥 뭐 전문가 기용해서 딱 딱 쏘고 다니면서 꼬리를 칼로 자르고 대통령의 아들이 그랬어요 칼로 딱 잘라가지고 이쪽 손에다가 칼을 들고 이쪽 손에다가 그 피가 있는 그 코끼리 꼬리를 들고 좋다고 하고 이 이런 모습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아들도 영향을 영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아들이 이런 사냥 같은 것을 너무 좋아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국립공원 같은데 뭐 국립공원 위치도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입장료도 많이 받기도 하고 격화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사냥에 대해서는 사냥하고 또 뭐죠 낚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많이 어떤 베네핏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이 너무 이런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지금 내무부가 다 관장을 하니까요 국립공원도 그런 좋아하는 사람을 내무부 장관으로 지금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참 그 대초원에서 코끼리들이 뛰어다니다가 탕! 탕! 이런 게 막 그냥 총에 맞고 그러니까는 그 멸종위기의 코끼리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18개 국가 가운데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한 30%가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종 특별한 종은 몇십 마리 남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다시 뭐 다시 뭐 사냥하고 미국에 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겠다 했다가 이것을 왜 대통령이 바꿨느냐 하면 조금 더 지켜보겠다 했느냐 하면 환경업계에서 너무나 환경보호주의자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게 인도적으로도 사람이 사냥을 먹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제 자연환경이 바뀌면서 그 동물이 먹을 수 있는 풀 같은 것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동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니까 일시적으로 사냥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사슴사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 뭐 생명인데 하는 생각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번에도 환경보호론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했었던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요 예전에 저희 회사가 있었던 곳에 행콕팟 같은 데서 카요리라고 개보다는 크고 고양이 같지도 않고 사자 같지도 않고 호랑이 같지도 않은 어정쩡한 중간에 있는 카요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 등장하거든요 입에 보면 작은 동물들이 물려있습니다 바깥에 애완동물 같은 거 놓으면 물리는 거죠 사람들이 막 카요리 못됐다고 욕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죠 저 카요리가 먹을 것이 없구나 어차피 카요리라는 생명이 존재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존재의 이유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저희 회사 옛날에 있었던데 거기서 조금이 아니라 한참 올라가면 헐리우드 산이 있잖아요 그쪽 어디선가 산에서 내려왔겠죠 산을 다 개발을 하고 밝게 하고 날이 더워지고 불나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내려오는 물론 초식동물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동물을 다른 동물을 먹는 동물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도시화가 되니까 세멘트가 되니까 종족이 보존이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카요리가 집 뒷마당에 많이 내려오는데 오렌지 카운티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내려오는데 아 이게 21세기의 어떠한 또 모습이지 생태계에 이러다가 저 카요리는 먹을 게 없으면 다 먹다가 종족 번식이 안 되겠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섞여 놨네요 또 뭐가 있느냐면 다음 주가요 그리고 나서는 또 러시아 사건만 말씀드리면 안 되죠 힐러리 크린튼의 우라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라늄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시간이 있으면 정규방송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뉴스의 셰파드 스미트라는 앵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정도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짧게 저는 뭐 10분 이상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분 정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었거든요 우라늄원 문제는 사실 이거잖아요 몇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빌 크린튼 재단에 뇌물을 주는 것을 받고 러시아가 우라늄을 이제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줬는가 이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검토한 기구가 제가 19개라고 했는데 9개 기구더군요 9개 기구 중에 이 동무부는 하나였고 그때 국무부에서는 국무부 장관이 또 담당하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크린튼 재단에 돈이 들어간 것은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1억 4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 거의 뭐 1억 4천만 4천만 몇백만 달러 가운데서 1억 4천만 달러 정도를 기불한 건데 빌 크린튼이랑 친한 사람이에요 같이 뭐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우라늄 딜이 있기 훨씬 전에 그 관련 회사를 팔아서 준 돈이기 때문에 그거가 상관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계속 이게 잘못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러시아 회사가 결국은 캐나다 회사를 합병을 해서 이제 합병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캐나다 회사가 원래 미국의 우라늄 채굴권의 20%를 갖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 회사를 러시아 회사가 합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0%가 아니라 한 10% 정도라고 하고 그래서 트럼프 진영이나 박스 뉴스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떻게 힐러리 크린튼이 이게 전략적 자산인 우라늄을 러시아에 러시아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20%를 러시아에 줘버리냐 그거는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이든지 아니면 잘못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미국의 우라늄은요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기본이에요 전략적인 자산을 누가 러시아에 어떻게 그거를 빼주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뉴스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가 페이크 뉴스를 전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를 전하는 거죠 미국의 우라늄은 러시아가 밖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채굴권은 있지만 그리고 미국도 우라늄을 쓸 때 미국은 그러잖아요 오일도 미국 것은 아끼고 아꼈다가 나중에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라늄도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우라늄의 89%가 수입산이에요 수입해서 쓸 수 있을 때까지 수입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민간용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러시아 회사가 캐나다 회사를 합병을 해서 미국 우라늄 채굴권의 20%를 갖고 있지만 이 캐나다 회사가 미국의 우라늄 채굴권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시아의 우라늄 채굴권도 갖고 있었던 회사거든요 그랬지만 이 20% 지금은 10%로 됐고 이 미국에서 미국 안에서 채굴대는 우라늄은 미국 바깥으로는 러시아는커녕요 언감생심입니다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외국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뉴스는 여러분 제 얘기를 믿으십시오 제 얘기가 사실입니다 그 뉴스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고 보도를 하는 게 많겠죠 그러나 이제 박스 뉴스의 총책임자 같은 사람은 알 겁니다 그것은 페이크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알아요 페이크 뉴스예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결코 말씀드리지만 오늘 정규방송이 아니니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힐러리 클린튼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는 다음 주에 미국이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목요일이거든요 네 번째 목요일 해서 목요일인데 이때쯤 되면 다음 주 초부터 미국 사람들도 음식도 준비하고 뭐 요즘 보면은 여러 신문들에도 이 추수감사절에 빠져서는 안 될 음식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그 뉴스도 특별하게 돌발 뉴스가 아니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아껴놨다가 지금은 이제 가족들 집으로 가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이제 그 Thanksgiving holiday 목, 금, 토, 일 빼고 그 다음 주이나 다음 다음 주에 발표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저는 오늘의 미국은 뭐 연중부유예요 자 오늘 그 weekly review and week ahead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내일 제가 또 다른 이슈로 뵙겠습니다 강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